안녕하세요 랩타야 여러분 오늘은 타란툴라 탈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처음 타란툴라를 키우시거나 초보자의 경우 사육식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타란이가 왜 밥을 안 먹지 어디 아프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탈피를 하는 시기 얘가 탈피 주기에 들어갔나 알아보는 방법 첫 번째, 엉덩이와 등갑의 크기를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우선 등갑보다 엉덩이가 많이 크고 먹이를 먹지 않는다 그럼 탈피 주기 보통 배해성 탈피 주기를 알아볼 때 엉덩이 이거 확인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의신처나 굴, 입구를 막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벌어오성이나 나무이성들이 자주 하는 거고 이거 벌어오성이나 나무이성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간혹 배해성이 입구를 막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러면 또 하나 핑크토의 경우 좀 특이하게 입구를 막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세 번째, 초보자들에게 가장 추천하는 것인데 음, 난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 이럴 경우 먹이를 줬을 때 먹이를 먹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먹이를 줬는데 잘 먹던 애가 먹이를 안 먹는다 이러면 아, 탈피 주기인 거 같은데 근데 한 번 더 다음 주기에도 줬는데 그 다음 주기에도 줬는데 안 먹는다 그러면 탈피 주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 등갑보다 엉덩이가 커져 있는 상태여야 해요 엉덩이가 작고 등급보다 엉덩이 작은데 아, 먹이를 안 먹는데 어, 이거 탈피 주기구나 생각하시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벌어성이나 나무시성의 경우 숨어서 확인이 안 돼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엉덩이가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아 이럴 때는 꼭 먹이를 3, 4일 주기로 2, 3일 먹이를 죽여서 공급하시면 되는데 이때 다음날 확인했는데 먹이가 그대로다 죽어있는 상태가 그대로다 그러면 탈피 주기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겨울철에 겨울철에 엉덩이가 작은데도 먹이를 먹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 온도 25도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습도 바닥에 적셔서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먹이를 공급해주다 보면 어? 안 먹던 애가 갑자기 먹기도 합니다 그럼 탈피 주기의 시작을 알아보았다면 마지막으로 탈피 주기 마지막 탈피 후 언제 먹이를 공급해야 되나 궁금하시죠? 그럼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탈피 후 탈피 껍질을 은신처 입구 밖에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이런 경우 또 하나 한쪽 구석에 탈피 껍질을 거미줄로 묻어서 짱 박아두는 경우도 있죠 세 번째 그냥 아무 곳에나 던져놔요 탈피 껍질을 버려요 그냥 아무 곳에나 이랬을 경우 이때는 이제 먹이를 탈피하고 나서 몸을 말려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탈피를 막 한 상태거나 아직 몸이 덜 마른 경우 몸의 색이 조금 달라요 약간 반투명하죠 반투명하거나 탈피 껍질을 옆에 두고 있어요 건드렸을 때 사육장 뚜껑을 열었더니 탈피 껍질을 감싸 안거나 탈피 껍질 근처에 있거나 이럴 때는 아직 몸이 덜 마른 상태고 이럴 때는 먹이를 공급하시면 안 돼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탈피 껍질을 어딘가에다가 버렸을 경우에만 먹이를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탈피 껍질을 꺼내서 손으로 만져보시면 돼요 만져봐서 손으로 잘 부셔지면 소리 한번 들어 보시고요 네 완전히 몸이 마른 상태가 된 거고요 지금 손으로 만져봤는데 잘 부셔지지 않나요? 이런 경우는 아직 몸이 덜 마른 상태 먹이를 아직 공급하면 안 되는 상태고요 아! 내가 탈피 껍질을 못 만져요 탈피 알러지가 있어서 탈피 껍질을 만지면 두드러기가 나요 이럴 경우는 핀셋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소리를 한번 더 들어 보시죠 아! 다 확인했는데 다 했어요 그런데 먹이를 그래도 먹지 않는데 이거 뭔가요? 왜 이런가요? 이럴 때는 보통 몸이 다 말랐는데도 약간 시기를 더 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7일이나 10일 뒤에 먹이를 공급해 주시면 되는데 그 전에 물 공급은 꾸준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먹어? 그럼 사육 온도나 속도가 안 맞거나 스트레스를 주고 계시는 건데요 이럴 때는 사육 온도 체크해 보시고요 속도 높여 주시고요 그리고 최대한 어두운데 사육점 건들지 않고 스트레스를 덜 주게 해 주시면 언젠간 먹습니다 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또 초보자의 경우 걱정이 많아요 타란툴라 먹이를 안 먹으면 아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굶어서 죽으면 어떡하지 우선 타란툴라는 한 달 이상 유체도요 한 달 이상 먹이를 먹지 않아도 죽지 않습니다 성체일 경우 심하면 1년 동안 먹이를 안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먹이를 죽여서 공급하시거나 뭐 살아있는 걸 공급하시고 나서 보통 다음날 먹이를 먹는지 확인하시죠 이때 탈피죽이라 잘 모른다 생각 드시면 꼭 죽여서 공급해 주시고 그 다음날 먹이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그리고 주기적으로 공급만 해 주셔도 초보자들이 타란툴라 죽는 걸 볼 수가 없을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번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영상은 타란툴라 먹이 공급에 대해서 영상 준비해 볼게요 그러면 안녕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 여러분들도 같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누 his 왼쪽은